KNN 뉴스 시작합니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예산 수백억 원을 들여 해안가를 정비하고 방제 시설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태풍에 흘러든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거대한 호수로 변해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태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태풍 흰남로가 몰아칠 당시 부산 서구의 해안가입니다. 태트라포드를 넘어온 파도가 방제 시설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물이 차오르는 모습은 인근 CCTV에서도 확인됩니다. 도로에 차선은 물론이고 난간도 순식간에 물에 잠겨 사라집니다. 수위는 1시간 만에 2미터 가까이 올라갔고 방제 시설은 물이 가득 찼습니다. 냉동 창고에도 물이 차오르면서 보관 중이던 생선은 물론이고 각종 집기류가 물에 떠다닙니다. 당시 일대는 호수처럼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냉동 창고 셔터문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면서 물은 창고 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냉매, 가스 수입하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상태거든요. 피해가 한 20억 넘게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500미터 해안을 따라 5, 6미터 높이의 방제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총 공사비로만 380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계획이 잡힌 전체 공사 구간은 1km인데 예산 문제로 절반 구간만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비 공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구간에서 넘어온 파도가 방제 시설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냉동 창고 한 곳과 함께 횟집 7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월파가 없어지니까 차라리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이게 완성되고 첫 태풍이 왔을 때 이 정도의 큰 피해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매미, 그 다음에 차박까지 다 맞아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워낙 강한 태풍이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오히려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당사자들은 뭐 했냐고 취재진에게 대물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국비를 들여 방제 시설까지 만든 곳이 오히려 큰 피해를 입으면서 반쪽짜리 대비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